네, 보도국입니다. 지난해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우리 교육기관의 교권 붕괴 실태는 우리 교사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근 시흥과 부천지역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사는 학부모의 이같은 행동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당국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는데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학부모의 교실 난입, 난동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의왕시 고천동과 오전동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개발을 위해 거주민들이 떠나고 빈집들이 많은데요. 지난달 중순쯤 오전동의 재개발 지역의 한 빈집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지 일주일 뒤에 발견됐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이 마을은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우범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데요. 인근 상가의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빈집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재개발 단지 내 빈집의 처리 문제를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